오라이 오라이 요쪽이에요 요쪽 자 오세요 오세요 자 좀 더 자 스톱 아이고 어이 내가 스톱이라고 말했는데 왜 계속 오는 거야 어이 꼬마가 너무 작아서 안 보였다고 자 됐고요 여기 있는 돌을 다 크레인으로 옮길 거예요 자 먼저 요 작은 돌부터 요렇게 넣어서 자 다음 트럭 들어와주세요 뒤로 천천히 천천히요 자 스톱 어이 근데 어디서 이렇게 돌을 많이 구했어요 뭐 아무튼 자 방금 푼 돌을 저 트럭 안에 넣을게요 자 천천히 넣어주세요 공사장에선 안전이 제일 이라고요 자 하나 더 빨리빨리 합시다 아니 빨리빨리라는 말도 자주 쓰면 안 돼요 공사장에서는 자 그래도 좀 더 빨리빨리 다음 돌을 슝 옮겨서 음 좀 더 빨리 슝 아이고 이런 어이 떨어뜨렸네 이거 봐요 빨리빨리 하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자 이번엔 천천히 확실하게 자 꼭 담아서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인전이 제일이에요 담으세요 어이 이런 너무 확실하게 담아버렸네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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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어떻게 놀러왔어? 크롱 크롱 그래도 여기는 안전복이 없으면 못 들어온다고 나처럼 이렇게 안전복을 입고 오라고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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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숑 크롱 으으 저 크롱녀석 아이고 저 녀석이 너 일도 안와 크롱 오 저 녀석은 놔두고 다음 사이트로 이동하자구요 자 출발합니다 자 다음 차도 가주세요 아이고 머리가 붙어버렸어 클레이라서 자 아무튼 이 돌을 다 옮겨서 다음 어 저기 공사 현장에 다 갖다 부어놔야 돼요 출발하죠 어이 뭐라고 꼬마한테 타건건 비밀로 해달라고 알았어 너 근데 이름이 크롱이니 크롱 자 좀만 더 가주세요 자 여기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돌을 다 여기에 붙는거에요 자 조심하시구요 야 크롱 저리가 이거 위험하단 말이야 크롱 크롱 또 멈췄다 어이구 이런 잠깐만 크롱 크롱 오 크롱 크롱 괜찮아 크롱 어떻게 해 누가 크롱 좀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뭐 크롱이 우영에 빠졌다고 어이 우리 우리 파충류 친구 안돼 뽀로로 저리 비켜봐 내가 꼬리로 팡 치면 될거야 어 알았어 어이 왜 나를 때려 예 예 예 어이 크롱 크롱 괜찮아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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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왔어 크롱 크롱 공사장에서는 안전이 제일이라고 우리 친구들은 함부로 공사장에 들어가거나 하지 말라고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어 그건 그렇고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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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롱